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소스 오징어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 단무지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 맛있음 비빔밥이 더 형같은된 먹방 바삭하고 양념이 너무 부드럽게 찰어요 맛있네요 고소한 고춧가루 골고루 맛있다. 맛있다.